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능을 보기 전에 일본어 문항을 접해볼 수 있는 마지막 모의고사였었죠.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이 10월 모의고사가 개인적으로 보충학습이다 라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아 이게 어떤 의미인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10월 모의고사의 점수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학습 패턴 그리고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해갈 계획에 그 어떤 영향도 그리고 그 어떤 변화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말 그대로 그저 잠깐 팁으로 얻은 보충수업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틀린 문항? 아 이런 게 있었지? 라는 혹시 내가 놓칠 수 있었던 내용을 잠깐 아 챙길 수 있었던 기회였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10월 모의고사 특히 이 출제센터에서는 상대평가 시절의 그 유형을 아직은 조금 유지하려는 그런 노력이 조금 보이는 문항들이 있어요. 특히 30번 문항들도 그렇고 이번에는 좀 개선된 점들도 많았지만 가타카나 1번 문항에서도 지난번까지만 해도 그림이 3개, 4개 이렇게 제시된 적도 있었거든요. 따라서 이번 10월 모의고사의 점수에는 여러분들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까지 했었던 그 패턴 흔들리지 마시고 계속해서 이어서 수능 전날까지 역시 열심히 공부해 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늘 강조하는 내용이죠. 이번 시험에서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 기본 어휘로 그리고 기본 문법에 충실한 내용이었어요. 문항 자체는 그랬습니다. 특히 어휘가 더 쉬워졌고 독해의 내용들도 좀 더 더 쉬운 어휘들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아마 풀어가시면서 시간 절약이 많이 되었다 라는 느낌도 받으셨을 것 같아요. 세 번째인데요. 10월 모의고사에서는 매년 제가 조금 느끼는데요. 막판에 어려웠던 문법 짠 하고 몇 가지를 좀 던져주는 그런 느낌들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실은 뉘앙스 구별이라던가 예외적인 용법, 까다로운 문법 지식들을 훅 하고 던져줄 때가 간혹 있었던 게 바로 10월 모의고사였는데 이번에는 예외적인 용법, 까다로운 문법 지식 집요하게 묻지 않았고요. 늘 항상 강조했었던 뉘앙스의 구별은 이번에도 그냥 강조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늘 항상 예상했었던 내용이라서 충격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소다, 요다, 라시, 소요라 세트. 늘 항상 강조했었던 거를 강조했기 때문에 예상할 수 있었던 어려웠던 내용이라서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게 됐었던 보충학습으로서의 문제풀이었다.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이 문항들을 풀고 틀렸다면 이번에 틀려서 참 다행이었다. 수능 전에 한 번 더 풀어봐서 좋았다. 라는 느낌으로 마음 편하게 이 시험지를 훑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사 같은 것들도 늘 항상 그 조사의 가장 대표적인 용법들을 물어보곤 했었죠. 아, 그래서 내린 결론입니다. 앞으로 남은 수능까지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 기본 어휘 보충 꼭 하셔야겠죠. 제가 해설 강의에서도 말씀드릴 건데요. 계속해서 빈출된 어휘들이 반복되고 있고 심지어 독해라던가 의사소통에서도 2번, 3번, 4번, 5번에 빈출되는 어휘들이 많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독해를 하면서도 의사소통의 문제를 풀면서도 계속해서 어휘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어휘 보충 단어장 하나 옆에 준비해 두시고 해설 강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사소통 표현, 그림 표현이 많이 나왔는데요. 그림을 보자마자 이 상황, 아 상황별 의사소통 반사적으로 내가 암기했던 표현들이 정답으로 딱 3번, 5번이라고 찍을 수 있을 만큼 쉬운 문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독해 같은 경우도 실은 어? 이렇게 쉬운데 진짜 정답 맞아? 라고 의심할 정도로 쉬운 지문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심지어 문화적인 내용도 별로 나오질 않았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뭔가 새로운 페이지를 다시 열고 이것도 안 했는데 저것도 해야지라고 조급해 하지 마시고 제가 늘 강조드리는 어휘, 기출 어휘 그리고 문제풀이 해설 강의를 통해 기출풀이에 좀 더 집중해 주시고 반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험 내용이 어땠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부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항상 시험지는 4가지 파트로 나뉘어서 설명을 드려볼 수 있죠. 첫 번째 페이지에 1번부터 5번까지는 문자 어휘에 관련된 문항인데요. 일단 기본 어휘는 늘 항상 예상했던 대로 빈출 어휘에서 계속 나오고 있고 장음과 탁점, 그렇죠? 장음과 탁점을 기준으로 한 어휘들이 집중돼서 나오고 있었어요. 이번에 좀 특이했던 건 다휘는 원래 동사가 가장 많고 그리고 이형용사가 많고 그 다음에 부사였는데 그 중요한 동사, 이형용사 다 제끼고 부사가 나왔죠. 그런데 그래도 다행인 건 우리가 늘 항상 집중해서 여러 번 반복했던 케코라는 부사가 나왔어요. 부사가 나와서 당황했지만 우리가 늘 항상 중요하게 여겼었던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역시 쉬웠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카타카나는 역시 빈출 어휘가 나왔고요. 의사소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림 상황이 많이 나왔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본능적으로 풀 수 있는 문항들이 정말 많았고요. 관용적인 표현이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서 암기에 대한 부담감이 좀 없었던 그런 시험지였어요. 독해 같은 경우도 정말 쉬웠었죠. 심지어 독해짐은 맨 아래쪽에 참고 어휘가 딸리지 않을 정도로 쉬운 어휘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었고 문화 전통 같은 명절 혹은 연중행사와 관련된 그런 독해 지문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쉽고 빠르게 읽으셨을 것 같습니다. 정보 읽기 독해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쉽고 재밌게 푸는 문항인데 역시 두 문항이 나왔기 때문에 반가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법, 문형 중에 조사가 정말 쉬웠죠. 보통 우리 1번부터 5번까지 문장 중에 까라라는 조사가 나오면 까라의 대표적인 용법, 두 번째 용법, 한 세 번째 용법을 물어본다거나 니라는 조사가 나오면 대표적인 용법,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용법이 나온다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용법 중에 좀 세세한 용법을 물어보는데 가장 대표적인 용법들을 정말 쉽고 명료하게 물어봤어요. 문장 구성 자체도 쉬웠고요. 그래서 조사에 대한 부담감이 정말 없었던 정말 기분 좋게 풀 수 있었던 문제였으나 이 뉘앙스 구별이 27번부터 30번을 제외한 그 외의 의사소통 사이에서도 소다, 요다, 라시의 뉘앙스 구별을 하는 문항이 몇 개가 더 있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보기 전에 늘 항상 강조했었던 이런 추측 표현 그리고 토타라 날아봐 그렇죠. 조건 가정용법 이런 굵직굵직한 문법 한 번 더 정리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문형은 별로 없었는데요. 새 품사의 어미 활용 우리 6월, 9월 그리고 10월까지 봤을 때 결국에 이번 수능에서도 결국에 새 품사 중에서도 동사의 어미 활용이 나오지 않을까 특히 동사의 무슨 형이에요? 의지형 또 다른 수능에 대해